Q. 혈액형입니다. 아, 내가 먼저 물어볼까? 아, 아, 네. 그럼 여기서 일단 준 질문, 혈액형이 뭐야? 저는 A형입니다. A형? 네. 형은 혈액형 뭐예요? 나 뭐일 거 같아? O형? 아니. B형? 어. 바로 맞췄네. 생일 앞자리 그 뭐지? 태어난 연도 앞자리 0이면 기분이 어때? 어 약간 저는 010208 이여가지고 전화번호를 오해하는 사람 되게 있었어요. 제가 주민 앞자리가 아 01 01년생이고 그 다음에 생일이 0208인데 이거를 010208 이렇게 읽어가지고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헷갈리지 않았어요. 전화번호 왜 알려주냐고. 전화번호 그걸로 바꾸면 아마 털리겠지? 네. 많이. 아 털린다는 말은 안 되나? 많이 공개될 거예요. 공개가 되겠지 많이? 알기 쉬울 거예요. 스트레이킷 하면서 제일 힘든 건 뭐야? 힘든 거요? 어 힘든 거? 힘든 거? 내 눈을 쳐다봐. 힘든 거? 힘든 거? 딱히 힘든 거 없어요. 아 그래? 네. 형들이 다 잘해주구나. 형들이요? 아.. 아 찬이한테 서운한 거. 찬이 형한테 서운한 거요? 아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 힘들어요. 아 장난이고? 찬이 형한테 서운한 거? 어.. 이제 좀.. 자꾸 제 에센스를 써가지고 에센스 좀 샀으면 좋겠어요. 너 센스를 써서? 에센스. 헤어 에센스. 아 에센스를 써서? 네. 네. 아 그 V앱 할 때? 아 그니까 어? 자기 에센스.. 에센스를 안 사고 자꾸 제가 쓰고 있는 에센스를 계속 써가지고 아 넣었고 알았어. 에센스를 좀 샀으면 좋겠어요. 아 오케이. 전달해줄게. 난 그때로 넌 민요 널 못 말 편하게 할게. 맞지 맞지 그래. 나부터 해? 어 해 해 해. 얘기해. 물어봐. 98 중에 친한 연예인분들 많아? 어.. 어.. 많은가? 아니 별로 없어. 아 있긴 있어? 어 있어. 나중에 혹시나 놀러 가게 되면 나 불러줘. 아 나 끼워줘가 맞아. 아 나 끼워줘가 맞아. 좋아. 같이 밥 먹고 그러자. 나도 근데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. 그치 요즘 바쁘고 또 사면 안 되니까. 4명 이상 이렇게 모이면 안 되니까. 혈액형이 뭐야? 나 O형이야. 아 O형이야? 야. 너도? 나도 O형이야. 또 내 차례인가? 어 너 차례야. 그러면 어.. 스트레이 키즈로 활동을 하잖아. 활동하면서 혹시 제일 이 곡은 내 곡이다 하는 대표곡이 있어? 네가 뭔가 자신 있는 곡? 아 우리 자신 있는 곡 다 자신 있지. 근데 만약 딱 나만 봤을 때 응 너만 봤을 때 하.. 또 우리 스테이들이 우리 팬들이 붙여준 이름이 이지 이씨라고 그 이지라는 곡이 있어 우리가 그 곡을 굉장히 잘 어울려 한다고 하더라고? 찾아볼게. 나중에 꼭 찾아봐. 내가 그 뭐지? 신메뉴 직캠 보고 아 진짜?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 그래 고맙다. 자주 봤었거든. 아 나를? 어. 내 직캠을? 그치. 내 거를? 우리는 스트레이 키즈 선배님들 거 되게 많이 봐. 개인 것들도? 어. 고마워. 본다길래 당황스러웠지. 고맙다. 그러면은 우리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? 아. 나는. 아. 그 헬리베이터 굉장히 좋아했었어. 아 그럼. 그럼 한 숟만 불러주려고. 너무 노래가 어려워. 낮게 불러줘. 오늘 형 기분이 어때? 기분이 좋아. 좋아. 광복이 보고 싶었는데 만나니까 기분이 좋네. 고마워. 창빈이가 요새는 많이 안 기럽고요? 요새? 요새는 뭐 잘 버티고 있지. 아 잘 버티고 있지. 창빈이 형이 좋아 우영이 형이 좋아? 아. 둘 다 좋아하지. 둘 다 좋아? 둘 다 좋아. 아 근데 진짜. 나는. 어. 정말. 약간. 되게 뭐라 하지? 큰 형들이라고 생각하면서. 응. 진짜. 더. 친하게. 약간. 이런 시간을 가져갈 수 있어서. 너무 좋아. 오히려 형이랑 같이 더 보낼 수 있으니까. 난 그게 제일 좋아. 진심으로. 오케이. 우리 에이티즈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? 불노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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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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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좋아. 되게 임팩트 있고. 되게 좋아. 듣기가. 그러면 형은. 요새 창빈이 형이랑 같이 잘 보내? 잘 안 보내. 잘 안 보내? 왜 잘 안 보내? 아 지졌어. 진리어스 진리어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진리어스 케랑 둘 시간 없어 진리어스 아 그래? 장난 아니고 많이 바쁘다 보니까 아까 마지막에 카톡 한 내용을 보니까 SNS 한 내용을 보니까 끝 문장이 내 욕이더라고 그냥 요즘 연락을 잘 못해 또 연락하면 바로 답장은 안 하더라 사실 요즘 왜 왜 요즘 자꾸 귀여운 척 하고 다니는 거야? 전화하면 막 여보야 아 진짜? 나한테 그러지는 않았는데? 그것도 끼셔서 전화 안 하는 거거든 항상 오 신기하다 너한테는 안 그래? 왜냐면 숙소에서는 야! 야 일어나야지 아 진짜? 나한테는 나한테는 못했다 이런단 말이야 창민이 형 형이 되게 좋아하나봐 아 그니까 즐겼어 여전히 즐겼어 하하 즐겼어 하하 고급 하reek 편집